여러분 애호박 볶다가 물 근근하게 만들지 말고 요리 한번 해보시오 먼저 진짜 덜 자란 호박이라서 애호박이라 불리는 입마이도 한계를 준비합니다 애호박이라 부르니까 사랑의 자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인자부터 애호박이라 불러주면서 1cm 정도 두께로 조그맣게 잘라주는거 이자 뿔지 말고 양념장 제조 고춧가루 고마 대충 요만큼 5분의 1스푼 1g 설탕은 반스푼 5g 진간장 3스푼 24g 매실액기스 1스푼 10g 매실액기스 없으시면 설탕 반스푼을 추가해주이소 그리고 맥물 1스푼 8g 다진 마늘 1스푼 4g 대파 잘게 다지가 반스푼 5g 꼬시시한 챙기름 1스푼 5g 손깨 1스푼 1g을 넣어주는데 통으로 넣는거보다는 요리요리 손바닥에 올리가 손바닥 날쪽 도톰한 근육부분을 마찰을 시켜가 빠득바득 문때가 넣어주면 더 꼬시시하이 맛있습니다이 인자 펜을 준비해가 식용유를 깔짝만 부하가 불을 약불 약불로 올리고 기름이 열을 받아가 흐느적거리기 시작할 때 키친타올로 문때가 펜에 기름이 살짝 묻을 정도만 남아놓고 골고루 닦아준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애호박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애호박한테 아무리 빠지 말고 가만 참고 2-3분정도로 가만 놔뒀다가 뒤집어집니다 가스 열기를 바로 받아피는 아들은 일찍 탈수가 있으니 적당히 자리를 바꿔주가면서 뜨거워가 애가 타는 애호박이 없도록 애의 위치관리를 좀 해주이소 반대편으로 뒤집은 다음에도 2-3분정도로 가만 놔뒀다가 그다음부터는 1분에 1번정도 디비가면서 총 굽는시간은 6-7분정도를 굽어주시면 요리요리 물기 하나 안나오고 촉촉하게 수분을 먹은고 있는 애호박이 완성됩니다 애호박인데 정작 얼라들은 좋아하지 않는 비주얼 가진 애호박을 접시에 대충대충 담아주시고 양념을 끼얹혀줍니다 저처럼 뭐 굳이 숟가락으로 할 필요없이 그냥 다 들이부하시면 됩니다 양념장 다 들이부은 다음에는 요리가 바로 드셔도 되지만 10분 딱 10분만 기다려주시면 애호박에 양념이 배기 들어가가 양념이 겉돌지 않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애호박을 좋아하시면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